안녕하세요. 새장에 오징어 뼈 떨어져서 고민해 보신 적 있지요 새장에 보내시면 됩니다 새장에 보내주신otes 그 scar Seung touched 그럴 때 이거 8시 f дом 새장에 보내드리구 끼우는거 우징어 뼈 또는 들어가던 세장에 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장에 그거 해보고 흘려박 걸으시면 됩니다 다시 더 하나 해봐 새 간식 끼우는거 우징어 뼈 여러가지를 세장에 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장에 그거 해보고 흘려박 흘려박 걸으시면 됩니다 다시 더 하나 해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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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려박 하나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